가끔 embedders 잘 보이시죠 영상? 음성은 영어로 할까요? 쭉 그냥 일본어로 해야 되려나? 추천받습니다 한공포증 5월 16일 브로커 모리슨 영판도 괜찮아요? 영판으로 합시다 그럼 그나마 내가 알아듣는 언어로 해야 날 것 같긴 해 자막을 놓쳤을 때라 단테 전설의 데빌 헌터 이게 스토리상 마지막 이래요 마지막 스토리 네로 데빌 헌터 이분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네로가 자 이번에 새로 추가된 V라는 수술객 게임 한공포증 진심으로 그에 대해서 성격을 얻었고 한공포증 아 하길슨님 1티어 구독 감사합니다 단테 오, 브이 뭐야? 왜 저렇게 움직여? 손오공이다. 네로, V, 단테 그리고 이 네로 친구는 팔이 없어, 오른쪽 팔이. 약간 제이미 라니스터 같네. 맘에 들어. 맘에 들었어. 아, 보아슬레니 응원 5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맞아, 그리고 또 제가 이거 PC버전이라서 좀 이런 거 빠를 거예요. 그런 로딩 같은 거. 지금은 팔같은, 의수도 없네. 자, 시작해봅시다. V! 잠깐만. 아, 생각해보니까 맞아. 사팡 2077에서 주인공 이름이 V 아닙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아, V 앞에 있구나. 어, 어지럽다. 갑자기. 킥점프. A 누르기. A를 누르면 벽을 박차면서 한 번 더 점프합니다. 아, 하기스님 5천원원 감사합니다. 오다주었어요. 아, 쿨하신대요. 감사합니다. 오다주 5천원. 오다주었어요. 아, 또 이거 제가 아직 그 듀얼 쇼크로 하고 있어서 잘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세요. 이거 지금 듀얼 쇼크랑 그, 뭐지? 이, 그, 엑스박스 패드랑 달라서 제가 약간의 동기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잔인한 부분 뒤에는 딱히 없던데. 첫, 1화랑 2화 말고는. 인간의 피를 흠뻑 마셔라, 엠프사. 아니, 이런 이 편집이 연출이 너무 힙하지 않습니까? 이름이랑 자막 다 오면서 하는 거. 완전 마음에 들어. 장애물을 없애고 전진하세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조준을 해야 되는데 로곤. 아, 로곤이 아이비. 아이비 누르고 홀드를 하고 있어야 로곤이 되네요. 대상 마커에는 남은 HP도 표시됩니다. 로곤 타겟은 아이비 플러스 엘에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난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아이비랑 아래스여야지 아이비랑 엘에스야? 나 헷갈리게. 리얼로. 자, 왜 안 죽어? 근접 공격담 해볼까요? 와우, 멋있어. 이거 뭐야? 오우. 근접 공격 멋있다. 1224번 써있는데? 뭐, 줍는 건 없을... 없나? 오케이, 가봅시다. 우선. 자동으로 달리는 거 좋다. 넌. 내가 믿음으로 known. V. 이름 마음에 들었어. 어, 이거 생명벌레인데? HP 회복해 주는 벌레인데? 아, 한 손이라 불편할 수도 있어서 그건 말되네요. 앰프사. 죽은자들로 축제를 연락. 그린 앰프사. 이거는 얘네는 근접공격 어 잠깐만. 하이롤러. 특수동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B 플러스 LS 뒤로 한 다음에 Y를 누르면 적을 날려버리고 Y를 길게 눌러 적을 공중까지 따라갑니다. 오케이. 공중 이건 공중 액션이네. X 홀드해서 샷을 충전한 후 강력한 블립을 추가로 발사합니다. 아 이건 강력한 공격이군요. 오케이. Y가 근접 X가 안근접. 원격. 우선 홀드부터 해볼까? 오 아. 부하슬라닌 응원 감사합니다. 홀드 괜찮다. 자 그리고 이거 해봅시다. 아까 하이롤러 나오 도夠 하이롤러 존넘 크레이지 폴드, 하이롤러 이것도 하이롤러 해보자 근접 공격이 멋있네 가까이 와줄래, 친кую야? 이거를 뒤로 눌러야되세 좀 이상해 난 앞으로 가고 싶은데 Ls를 뒤로 당겨야되 이상해 데메크에서 맘에 든다는 캐리 네로요 제 친구는 V를 좋아하던데 지노칭을 띄어 나랑 진짜 취향 완전 비슷해 이거 너무 맘에 든다 하이 어쩌고 어쩌고 그 다음에 아 피가 저렇게 원형식으로 보이네 하기스님 천원상 감사합니다 몹들이 징그럽게 생겼어 그니깐요 내가 내가 약간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생겼어 이렇게 생길 줄은 몰라거든요 아 여러분들도 근접이 더 나으시죠 근접이 훨씬 뭔가 타격감도 있고 좋다 예 이 친구가 내로입니다 니게 이거 구독해주시면 됩니다 바나나 칼 포도 이런 아 칼은 그거에요 매니저라서 과일은 구독 배지에요 단테도 젊었을 때 엄청 잘생겼었는데 아 단테의 그래요? 하긴 이게 마지막 편이라서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단테 아 하기스님 5천원 후원 또 감사합니다 단테 존재 단테 젊을 때 보고싶다 나도 단테의 존재 감사합니다 찾아봐야지 단테 젊었을 때 뭐 회상으로 나 올려라 누구지? 단테는 관리도 안해서 아 단테 뭔가 성격도 마음에 들 것 같은데 단테 아닙니까? 누워있는 사람이고 크 아니 야 목소리 짱 멋있어 영판 완전 마음에 드는데 아 애니도 있습니까 데메크 아 네 오 시동건다 자 지금까지 배운걸로 써보자 아 저기 피해 자 달려가 달려가 이거 피해야되네요 이거 근접 말고 근접이 근접안돼 이거 어떻게 피해 미쳤어 뛰어서 피할 수 있다 홀드해 홀드 충전을 하자 시작부터? 시작부터 이트야? 오 됐어요 줄넘기 야 나 말을 그렇게 했는데 너 이렇게 피 범벅 되면 어떡하니? 지금 엄청 멋있게 말했잖아 이 개자식은 내꺼야? 이랬는데 그렇게 열 빠진 표정 짓고 있지 말라고 도와달라고 어? 방태다 라운드 투 어이 뭐야 정체가 뭐죠? 넌 방해만 된다고 하겠으니 철원원 감사합니다 와 변신한 아 아 아 아 아 죽는게 진행이에요 그렇구나 저 자식이 내가 난 방해만 된다 했다고 오 네 otha 아 아 아 아들 버스런님 응원 감사합니다 얼마 못 버텼어 단테 진짜 죽겠는데? 이러다가? 단테 진짜 죽겠는데 초반부터 너무 강력.. 강력크한 적이 나왔네 우리는 단테에게 속으면 안됩니다 네로 빨리 위수 달아주고 싶어 구경났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세요 모두 죽었어요 아 아직 안죽었어요 오! 음악보세요 대박이다 힙해 와 저렇게 민간인들이 저렇게 네로 진짜 V 없으면 벌써 죽었겠다 옆에서 말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호크에요? 아니 아니 사람이구나 아 천원원 감사합니다 하키스님 크하하하 박살이다 사락천사 어 D야 야 나 프로로그부터 D 받았어 창피하네 빨리 넘어갑시다 다음 아 아 음 데몬킹 유리즌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테는 고군분투하며 네로에게 어서 빠져나라고 외칩니다 하키스님 2천원원 감사합니다 디아블로 캡콤 프레젠트 하키스님 아 나 학생때도 D는 안 D는 안 받은 것 같은데 네 6월 15일 예 11개월 후죠 아 현실에서 안 받으면 됐죠 그 흠 그럼요 아 내가 게임에서 딜을 받을 줄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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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아 네 네네 아 네로가 누구 닮았는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게임 볼륨 작은가요? 네 올려드릴게요 이제 우리 블랙미러 보신 분들, 블랙미러 제가 그렇게 보라고 보라고 했던 시즌4 1화, USS 팔리스터의 주인공 남지 않았습니까, 내로드? 조금... 젊고 조금 더 날씬했을 때의 그분 닮은 것 같아요. 살짝! 멋있다. 내 살 빠지고 젊었을 때. 내 우주선장. 팔리스터 선장. 캡틴. 와우, 연출 멋있네요. 힙하다. 난 이런 거 너무 좋아. 진짜. 아, 그러네. 데드풀, 데드풀 같다. 약간. 느낌. 그 와중에 담배 물었죠. 캐릭터 디자인. 그 디럭스 에디션에서는 단테. 제 팔에 끼우는 무기 같은 거 한 3종에서 4종 정도 주던데. 연출 진짜 멋있네요. 데빌 브레이커 4종, 단테 무기 1종. 아, 오케이. 총 5종이네요. 딱히 스토리의 DLC는 없는 것 같고. 롱맨 포함한 파일 뭐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을 계속하다가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길래. 또 PC 버전은 더 비싸더라고요. 플스 버전보다. 네로는 담배 안 피우나 보네. 이 게임은 흡연 또는 담배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 데블루 메이 크라이. 오오오오오. 멋있다. 담배 싫어하는 것도 귀엽다. 쿵깍지 꼈어. 어서오세요. 이런 스팀 펑크 느낌 진짜 좋아요. 약간 무너진, 다 쓰러진 도시. 6월 15일. 세계별 느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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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호.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아, 근데. 얘네. 그. 캐릭터 디자인을 되게 잘했다. 옷이 되게 멋있어요. 이 옷은 별로고. 내로 입은 옷 멋있니. 내가 이거 다 잡아 줄 테니깐. 크으으으. 야, 엄청 맛있어. 잠깐만. 너무 좋아. 야.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타임 투 킥 서메스 보고 있나 이게 바로 간지라는 것이다 데빌 브레이커 오 이제 데빌 브레이커가 추가됐네 B를 누르면 데빌 브레이커의 특수 공격을 발동합니다 도대체 B키가 난 뭔가 했어요 궁금했어요 특수 공격이랍니다 데미지를 받으면 데빌 브레이커가 파괴될 것입니다 파괴 내구성이 있다고? 홀드 후 놓기 공격력을 충전하면 강해지지만 데빌 브레이커가 부서집니다 오 조심해서 써야겠네요 데빌 브레이커 써봅시다 채찍같은 존멋 아 이거 한방이네 데빌 브레이커 한방이야 아 기럭스 살걸 그랬다 항상 이렇게 후회하게 되죠 기럭스 안 사면 말이야? 헤드로 합니다 지금 듀얼 쇼크로 저러라고 날아준 버전 부서진다 벌써 부러졌어 근데 약간 애기손 같은데 RB랑 B를 같이 누르면은 점프중에 와이어 스내치를 할 수 있답니다 로고난 적을 끌어당깁니다 무거운 적은 끌어당길 수 없대요 대신에 나를 상대 가까이 끌어갈 수 있대요 LB 브레이크 어웨이 데빌 브레이커를 강제로 절단해서 폭발을 일으킨다 이건 약간 도마뱀 같은 수법인데 위기상황을 모면한대요 LB 플러스 아 잠깐만 브레이크 어웨이 해보자 LB 아 LB 아 죄송합니다 RB 누르고 있었어 와 멋있다 오 A 받았습니다 A 오케이 이제 알겠어 아 여기서 데빌 브레이커를 획득하네 데빌 브레이커를 터치하면은 자동으로 장착이 된다고 하네요 오우 좋아 좋아 이건 뭐지 어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먹는구나 그린옵 생명력 회복 오브래요 아까 빨간색 오브랑은 다른거구나 악마의 체액이 크리스탈처럼 변한 마법의 초록색 돌이야 일정한 생명력을 회복하게 돼 좋네 이런걸 아이템 박스에서 얻는게 아니라 길에서 얻는거군요 한번 아껴 오 잘못 눌렀죠 아껴 쓰자 아껴 써야돼 이거는 뭐야 다 주워가고 오질 때리는거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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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죠 가자 아 이거 컷신 끝나기 전에 써야되네 아껴다가 제네 똥되네 레드앰프사 오 얘는 좀 이쁘게 생겼는데 보석같은데 그냥 다 써버릴게요 아 아끼지 말자 우선은 나중에 가서 아끼고 오오 어디가리 얘 엄청쎄 아 그 원거리 공격은 진짜 안쎄다 완전 별로다 진실 cze 아 올라가고 다시 다시 저기까지 가고싶어 친구야 오오 오오 자, 여기 데빌브레이크 하나 먹고, 우선 좀 쓸게요. 쟤는 그냥 돈 주머니. 도망갔다가 오면? 얘만 죽이고, 가봅시다. 와, 저거 진짜 터치고 싶다. 완전. 시동 건다! 아, 많이 지나가도 점수 안좋아요? 다 죽이고 가겠네. 익시드, LT 연속으로 누르기. 또 LT가 새로 나옵니다. 익시드 게이지를 충전하고 레드퀸 소드의 파워를 높입니다. 오케이. LT를 연속으로 눌러. 오케이. RB랑 LS 가로방향 하면서 A를 누르면은 피하기. 오우. A,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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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½ 다시 chose 좋아. 왕 이거 충전해야지. 아이구. 죽어라! 안 돼. 피 진짜 복잡해요. 지금. 아직은 초반이라서 다 좀 복잡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해서는 오래 못 봤어. 엘렐벡. 이 세상에서. 그냥 여기. 그냥 곳곳에. 익시드 공격모션 끝날 때 같이 눌러주면 바로 충전이 돼요. 계속 눌러야 되는 거죠? 그. 연속으로. 아직 익시드 쓰는 건 익숙치가 않다. 4월 30일. 2개월 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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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에서도 저렇게 정비공이. 여자가 옷을 저렇게 입고 있는데. 어? 뭐지? 뭐지? 이상한데? 느낌이 이상해. 진짜? 그런 생각밖에 안들어 지금? 내 팔이 맘에 드니? 내 팔이 맘에 드니? 너 악마야? 뭐야? 누구 납치 당하나요? 설마? 내 팔 뜯어갔어. 내 거야. 내 팔이야. 오! 아아. 이래서. 아아. 아 원래 이게 내 팔이었는데 이렇게 뜯어갔구나. 그래서. 팔이 없었던 거군요. 설마 그래서 내가 팔 찾으러 가는 내용인가? 헐 피봐. 야 내 팔 내놔. 아아. 근데 네로 노간이네. 눈동자도 멋있다. 아유 연출 짱이네요. 색깔 바뀌는 거. 농내장도 벌써. 이번에는 과연? S? 오! S! 대박. 제일 좋은 거죠? S. 오케이. 저렇게 생기면 어떤 기분일까 부럽다. 망토를 쓴 자가 네로의 오른팔을 잘라버리면서 시작됐대요.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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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면 좀. 요요요요. 내가. 팔이 없지. 다리가 없냐. 아. SS도 있거든요. 아. 모리슨. 그니까. 그니까. 아. 이런 거 나 싫어하는데. 마지막으로 편지 같은 걸 써본 지 30년엔 족히 되었군. 모리슨한테서 온 겁니다. 타자기가 없다. 자네가 레드 그레이브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군. 자네 같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똑똑하지도 않으니. 어쨌든 먹고 사는 일이 이거다 보니 몇 가지 단서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단테를 처음 만났을 때는 사실 다른 이름을 쓰고 있었어. 토니 레드 그레이브라고. 이름이 토니 레드 그레이브야? 레드 그레이브 시티.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난 솔직히 모르겠어. 뭐. 토니가 레드 그레이브에서 태어난 건가? 아니면은 뭐. 엄청난 관전이 있을까요? 단테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단테는 토니 레드 그레이브였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더 많은 미션을 완료할수록 모리슨의 편지 같은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데무버전이에요. 오, 나한테 요리해주는 거야? 좋아. 좋은걸? 아니, 왜 허리를 그렇게 숙이는 거야? 내가 사야되니? 설마? 내가 갑자기 존댓말을 쓰죠? 아, 사야되네. 레드 오브를 써서 스킬을 습득하고 장비를 변경하래요. 이것도 그건가? 이것도 소모품인가요? 여기서 사는 것도? 커스터마이즈 하시려면 화면 맨 위에 있는 탭들선에서 선택하세요. 그냥 커스터마이징을 해놓으면 필드에 내가 커스터마이징 한 게 나타나는 건가? 그럼 봅시다. 스킬 능력 하는 것이 있고 테스트를 먼저 해볼 수 있대요. 그리고 데빌 브레이커 보강. 오케이. 장비. 장비도 있고. 근데 이게 약간 현지화가 대담한 게 저런 대제목 같은 건 안 됐어요. 스킬리스 데빌 브레이커이 크리퍼먼트 아이템 스 커스터마이즈 이런 건 안 돼있어요. 해놓으려면 좀 제대로 좀 다 해놓든가. 여기서 어 뭐야. 생명력을 최대로 늘리거나 최대 생명력을 늘리거나 부활할 수 있는 5불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싼데? 아니구나 안 싸네. 봅시다. 우선 스킬. 스피드. 테이블 하퍼. 이거. 몸을 살짝 움직여 적의 공격을 피합니다. 와이어 스내치. 와이어 스내치도 괜찮은 것 같다.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못 싸요. 스킬을 먼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근데 이건 싸네요. 데빌 브레이커은. 싼데 안 싸. 아 300만짜리도 있습니까? 와 미쳤다. 최대 생명력 하나 늘려야죠. 이거. 근데 이거 최대 생명력 그겁니까? 그 일시적인 겁니까? 일시적인 건가요? 그러면 답변을 한번 기다려보고. 스킬 먼저 배우자. 스킬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300만짜리. 익시드 프로버케이션. 일반 도발보다 스타일리쉬 랭크가 많이 증가합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어. 스피드를 배울까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건 스피드 아니겠습니까? 스피드를 하나 배워보자. 초록색 칸 늘려줘요. 그러니까 그게 영구적이라는 말이죠? 하나 해보자. 사보자. 다음 건 3500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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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주고 사면은. 소모품이네. 소모품이야. 아. 우선. 하나씩 사보죠. 이거랑. 이거랑. 일단 장비하고. 이것도 사보자. 장비를 해야죠. 이거는 근데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걸까. 스킬을 하나 더 배웁시다. 스킬을. 테이블 호퍼를 배울게요. 오케이. 7,000원 남았는데. 이것도 사보자. 바이 인 벌크. 구입한다고요? 아까 이거 사지 않았나? 더 삽시다. 지금. 생명력 하나 더 늘리고. 아. 벌크는 각각 하나씩 사는 거군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아. 그렇구나. 구입하라 그래서 나는. 구입하고 나서 이걸 사야 되는 줄 알았네. 아무튼. 우선 여기까지만. 해보고. 근데 밥은 안 주니? 미션. 커스터마이즈 화면에 또 있대요. 미션 메뉴에. 오케이. 예. 쓰. 메인 메뉴로 돌아가십시오. 미션을 시작해야지. 아니 이상해. 진짜 이거. 그. 번역 이상해.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메인 메뉴로 돌아가십시오. 하면은. 메인 메뉴로 돌아가야 될 것 같잖아. 가기 싫은데. 시작해봅니다.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돼요. V 만나러 가자. 야. 누구냐. 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니었다. 멀쭘. 어. 여기. 레드 오브. 레드 오브 맞죠 이거. 멀고. 따라란. 따란.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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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문제집에서 문제들이 나한테 명령하는 것처럼. 푸르세요. 푸르시오. 풀어라. 음. 스타일리쉬 랭크. 다른 것보다 얼마나 오래 다양한 콤보로 싸우느냐. 따라 획득하는 스타일리쉬 포인트 할만해. 어. 저거 저거. 이 하생냐. 알고 싶지 않은데스. 크. 멋있어. 나와라. 나와라. bracit. 핸드 오브. 편부. 어느정도. 써줘야지. 핸드 오브. 세고. 괜찮은 싸움이였다. 자, 그 타고 맞고 그거를 귀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좋아. 이게 근거리, 원거리 같이 있을 때가 너무 좋다. 의술 진짜 빨리 깨져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재밌다, 진짜. 오! 무슨 사신같은 친구들이 나오네. 얘네 이런 애들 싫어. 헬카이나! 뼈와 살을 분리하라. 싸워보자. 덤벼라 덤벼! 오! 쎄다! 니들이 가미! 니가 가미! 아우, 잠깐만. 왜 안죽어, 얘네. 아, 맞아. 이거 충전같은거 해놔야되는데. 이게 계속 생기는거에요? 아니면은 죽었다 살아나는거야? 오케이. 베레스! 비! 어, 근데 진짜 멋있다. 음악 미쳤어. 너무, 너무 재밌는거 같아. 다 먹고. 아니, 이거 자동으로 안 들어오는건 좀 그렇다. 자동으로 먹게 해주지. 어, 저거 하나 먹읍시다. 어, 이것도 먹고. 어, 이것도 먹고. 아, 스킬중에 나중에 자동으로 먹는게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라곤. 이거, 라곤이... 크니... 아, 깍둑쓴니? 아까온거를! 그래서 자바채기 할라고 그랬는데... 어디야? 이리와! 왜 자꾸 여기를 돌아 댕기게 만드는 거야? 여기 오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요. 바이오 해설드 생각나요. 그 경찰서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어 여기 문이 있네. 길이 있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메인홀 같죠? 오 같은 생각. 소름. 리얼. 어? 뷔 왔다. 따라라라라라란. 오우. 어디로 가야 하니. 잠깐만. 아 아 절로 돌아서 가야 되나보다. 아닌데? 어쩌라고? 안 가지거든요 여기? 다시 돌아가야 되나? 왔던 곳으로? 아. 아 뭐야. 바로 뒤로 왔었어야 됐네. 어디서 하는지 뭐 할까? 검투. 으으! 으으! 유충. 낭.. 어 약한 부분에 기생하면서 내부 조직을 망가뜨린데요. 니그 호드 새끼. 근데 악마의 나무를 죽이는 것은 좋은거 아닌가? 아 진짜 싫어 저게 뭐야 에일리언 생각나 아 이걸로 길을 뚫는거구나 오케이 알겠어 오키독 오키독스 으 Speed 위이 빨리 갓게 오우 그렇죠 그런데 뭐 아무것도 없을리가 없죠 그럼 3개 들고 다닐수있으니까 빨리 써버립시다 기다려가. 그대에 오를 이것을 먹을래 길 잃으면 ls를 누르고 카메라를 다음 목표 방향으로 맞추세요 아 오키 누르고 있으면 오케이 저쪽으로 좋아 이걸 지금 알려주니 아까 알려줬어야지 아까 헤맸잖아 어 여기 유충 유충키로해 잘못 눌렀어요 니그 호드 해츠링을 얻어와야 돼 여기 있을 각 여기 있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키를 눌러 게임을 혼내시는 중 어 뭐야 이거 빨리 빨리 도망가 뛰어뛰어 뛰어뛰어 문 닫혔어 죽여야 돼요 감히 야 너 죽고 싶뇨 아 부셨습니까 아 근데 C야 창피한데 좀 자 좋아 좋았어 자 원래 넣자 니그 호드 해츠링 이름도 웃겨 아 익시드 이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쫙 까먹게 되네 익시드 이름도 웃기고 아 이리로 가지 말란 소리죠 지금 막혔단 소리야 이것은 그럼 난 어디로 가야 하냐 또 이곳에서 지금 아 그리고 아까 홀드 LS 누르고 홀드 여기네 여기로 가야 되네요 어 여기 뭐 있던데 텔레비전이 있네요 뭔가 텔레비전 없을 것 같아 그 저택 분위기가 아 여기로 가면 되는 거였어 네 열쇠 대신 유충이란 점만 빼면 바하랑 비슷하게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벽 천장 지면에 특별한 패턴이 마구 희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밀 미션이래요 빛나는 포인트에 서서 시야각을 조절하여 패턴을 정렬해 보세요 미션 완료 시 도전 과제를 줍니다 비밀 미션을 발견하고 나면 메인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고 다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빛나는 곳에 우선 서보자 빛나는 곳이 없는디 아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여기 서가지고 정렬하라 그랬죠 오케이 됐다 모든 악마를 해치십시오 아 갑자기 이거 다 소환되는 거야 어디서 어디다가 해봅시다 우선은 모르니까 어디 납치가 되네요 오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나 이거? 하기 싫은데 저는 이런 사이드캐스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시간 안에 치워야 되는 건가 봅니다 get out of my si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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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같이 잡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똑똑한 벌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헐. 쉬는 구간, 부활. 구아. 구아. 헐. 헐. 대박. 언제 또 올라가 있었어. 언제 또 저기 올라가 있었어. 헐. 고맙습니다.